영등포 문화재단이 어린이날 특별 공연으로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영등포 아트홀에서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을 개최합니다. 루루섬의 비밀은 한국 최고의 인형극단 예술 무대산과 68년 전통의 일본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가 5년간 공동 워크샵을 통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특히 아트홀 로비에서는 공연에 나오는 인형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2층 전시실에서는 그림자 인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됐습니다. 루루섬의 비밀은 36개월 이상 관람가이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